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범타임즈의 NFT 리포트.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립니다. 범타임즈 서범석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벌써 또 수요일이네요. 오늘도 또 재미있는 NFT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는 조금 NFT 리뷰의 위클리포트를 기준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 거 하면서 좀 말씀드릴 거고 일단 NFT 거래량은 전주 대비 18%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고 또 주요 뉴스 중에는 람보룬기니가 NFT 시장에 진출하는 게 아닌가 하는 뉴스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인플루언서가 토큰화이제이션 그러니까 토큰 발행하는 NFT를 발행했는데 이게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위주로 개편이 됐는데요. 이번 주 한 주간에 또 NFT 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최근 3개월간의 변화 추이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매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한 달 일주일 거래량이 한 달 동안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거고 이제 기회가 되면 월간이나 분기별로 이제 좀 더 기간을 늘려서 이제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최근 1개월간의 이제 변동 현황인데 이제 전주 대비 이제 금주는 26만 건으로 전주 대비 이제 18%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거래 금액 기준으로 보시면은 금주에는 이제 5억 8,300만 달러로 이제 금액 기준으로는 지난주 대비 조금 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마켓 월렛 숫자를 보시면은 이제 역시 거래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전주 대비 한 17% 증가한 걸 볼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암호화폐 시장 자체 가격은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NFT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특히나 최근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나오면서 많은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래 금액 기준으로 해서 상위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까지는 탑10 컬렉션들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탑10을 하다 보니까 뭐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많았고 뭐 또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기도 힘들고 해서 일단은 탑5로 이제 보여드릴 테고요. 일단 표를 보시면은 역시나 BAYC가 이제 1등, 2등의 판타베어, 3등 월드 오브 이민, 4등 크립토스컬, 5등의 이제 뮤턴트 앱 클럽인데 BAYC의 이제 후속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등, 5등은 이제까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2등, 3등, 4등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보시면은 다 이제 비슷한 NFT 컬렉터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고요. 제너러티브. 그래서 보시면 판타베어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만개의 이제 베어를 곰돌이 인형 같은 이미지를 생성한 NFT 컬렉션이고요. 에잭클럽이라는 이제 재단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제 이 멤버십 카드로 기능한다고 합니다. 뭐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는 아직 구체적인 건 없는데 현재 플로우 프라이스는 3.55 이더입니다. 한 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오픈시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등을 차지한 월드 오브 이민은 만개의 이제 여성,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 여성 아트웍 컬렉션인데요. 이제 파운더는 아티스트 얌 카르카이라는 사람인데 여성 운동을 조금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도 여성 아트웍인데 현재 플로우 프라이스는 8.39 이더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오픈시에서 역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등 차지한 크립토스컬도 역시나 만개의 해골 모양 제너러티브 아트입니다. 픽셀 아트라고 해서 너무 유명한 크립토펑크와 비슷한 형태인 걸 알 수 있죠. 지금 현재 프로프라이스는 한 3.179 이더로 한 천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오픈시에서 역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5가지 상위 프로젝트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2위부터 4위까지가 저희가 좀 더 생소한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주목해볼 점은 여전히 1위부터 5위까지의 콜렉티블 아트 작품들이 좀 강세라는 점 주목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생 프로젝트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개별 NFT 판매 금액 기준이죠. 그래서 주목하셔야 될 게 평소에 데이터 사이트를 찾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실 텐데 미 비트라는 프로젝트가 전체 상위에 차지하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워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좋게 보면 마케팅이고 나쁘게 보면 악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전거래라고 하죠. 내가 팔았다가 또 샀다가 그래서 다 상위에 있었고 그것들을 걸러내고 순위를 살펴본 겁니다. 보시면 1등부터 4등까지가 다 BAYC인데 하나씩 그림을 보시죠. 14억에 팔린 6,694번 BAYC고요. 또 그림 보시면 2등으로 된 게 13억 정도 또 BAYC 역시나 그다음에 3등도 역시 BAYC인데요. 파란 이빨이 돋보이죠. 12억 정도 그다음에 4등 역시 BAYC 담배를 물고 있는 그리고 5등은 두두리라는 귀여운 고양이 이렇게 단순한 이미지로 구성된 컬렉터블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1위부터 4위까지는 BAYC인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많은 BAYC 작품들 중에서 이 네 가지가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간 판매 금액 상이기 때문에 딱 특별하게 이번에 이게 1, 2, 3등에 차지한 이유라고 보기는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 NFT별로 유니크함이 어느 정도인가로 할 수 있지만 실제 이 거래되는 걸로만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너무나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가격이 형성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NFT 금액 순만 가지고는 특별한 이유라서 얘가 1등이고 2등이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BAYC가 인기가 계속되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거래 금액이 좀 높게 잡히는 이유는 뭐 레어함이라든지 유니크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고 싶은 사람이 어느 정도로 원하는지 뭐 그런 마음이겠죠. 그리고 여전히 BAYC가 강세라는 점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거래 금액 기준 상의해서 마켓플레이스 비중 한번 살펴볼까요? 예. 지난주까지는 사실은 그 탑텐 코인, NFT 관련 코인에 대해서 이제 계속 봤었는데 그거를 빼고 지금부터는 이제 코인에 대해서는 뭐 계속 좋은 얘기들, 말씀들 많이 해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코인은 또 큰 승리가 변동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이제 보실 텐데요. 일단 지금 여기 보면 점유율이 나오는데 이게 전체 마켓플레이스의 점유율이 아니라 탑5만 놓고 봤을 때 각각의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면은 오픈시가 88%로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매직이든 솔라나 기반이죠. 엑시 인피니티, 블록토베이 플로우 기반이고요. NBA 탑샷 이렇게 5등까지 있는데 일단은 오픈시가 압도적이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위 순위에서는 잦은 변동이 있겠지만 오픈시의 우월함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픈시가 정말 압도적이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다 안 될 것 같은데 또 저희가 주목해보면 좋을 거래소 몇 가지만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작년이죠. 2021년은 솔라나의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상승이 있었고 역시 NFT 시장에서도 솔라나는 지금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마켓플레이스 점유율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2등 매직 2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토베이 사실 액시 임시니트는 마켓플레이스 순위에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다른 걸 취급하든 나기보다 자체 게임 내에서 되는 NFT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리는 있지만 일단 순위에는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솔라나 기반에 또 블록토베 같은 경우는 플로우 기반인데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뭐 솔라나가 강세기 때문에 어떤 프로 어떤 이 마켓플레이스가 오픈시를 좀 잡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 가지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주간에 NFT 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슈들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예 그림 뉴스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어제 람보르기니 트위터 공식 계정에서 뭐 티저 영상이라고 할까요? 영상이 하나 올랐습니다. 그냥 해시태그로 더문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는 없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영상을. 네. 네 영상이 나갈 건데요. 람보르기니에서 NFT 시장에 좀 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희가 기대감을 갖고 보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 지금 보시면은 뭐 우리는 보통 같은 우리는 메타버스에 진출하겠다. NFT에 진출하겠다. 명확하게 했지만 상당히 이제 한 10초 정도의 영상인데요. 짧게 이제 우주인이 우주인 우주복을 입고 우주에 있어서 그냥 서서히 이제 페이드아웃되는 그냥 그런 영상인데 마지막에 NFT 프로라는 자막이 나오면서 이제 영상은 끝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NFT 시장에 진출을 예고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뭐 지지난주였나요? 페라리가 또 NFT 시장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있었죠. 네. 그래서 앞으로 또 포란페, 포르쉐는 어떤 또 움직임을 보일지 또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람보르기니에서 이제 NFT 쪽으로 사업을 넓힌다면 경쟁 업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또 NFT 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협업하는 게 많네요. 두 번째 이슈 볼까요? 네. 또 패션, 글로벌 패션 기업이죠. 갭인데 이제 테조스 기반으로 LF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뭐 NFT 이제 뭐 기능이라고 할까요? 기능은 이제 뭐 갭에 후드티를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담긴 NFT였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 이전에 봤지만 나이키도 메타버스 NFT 진출을 선언했고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실제로 NFT를 판매를 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됐었죠. 지금 글로벌 패션 기업들도 이제 속속들이 들어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또 바로 그 다음 뉴스를 보시면은 역시나 크록스죠. 너무나 유명한 신발 슬리퍼 회사인데 역시나 NFT 상포를 출원하면서 이제 브랜드가 앞으로 NFT를 사용할 거라는 걸 이제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뉴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슈 모두 패션 브랜드에서 NFT 시장으로 진출을 하겠다. 이런 이슈였는데요. 두 번째에 나왔던 이 갭의 이슈를 보면 테조스를 기반으로 NFT 시장을 넓혀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테조스의 가격이 좀 오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물론 영향이 있을 겁니다. 글로벌 기업이 이제 사실 테조스를 몰랐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NFT 쪽에 관심이 있었다면 NFT 코인 랭킹에 테조스는 포함이 돼 있었고 NFT 쪽에 좀 특화된 이런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는데 뭐 딱 뭐 갭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테조스가 당장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테조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영향력이 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어서도 뉴스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월마트 관련된 이슈죠. 네. 지금 제가 뉴스를 주로 뽑고 있는 거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얼마나 NFT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최대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위주로 뉴스를 뽑고 있는데 역시나 월마트죠. 네. 마트의 뭐 아버지라고는 할까요? 월마트인데 가상자산과 NFT 발행을 실제로 발행을 한다고 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할 거라고 하네요. 네. 마지막 이슈까지 보겠습니다. 국내 관련된 이슈인데요. 네. 늘 이제 저희가 계속 소개했던 거는 이더리움 기반의 NFT들이 주로 소개가 돼서 이제 뭐 커뮤니티 댓글이나 이런 게 한국 그러니까 클레이튼 생태계의 NFT도 좀 소개를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제 실타래라는 NFT 트레이딩 카드 게임 NFT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첫 민팅에서 대흥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클레이튼 기반의 NFT 중에 유명한 걸로 메타콩즈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개발에 참여했던 분이 이두희, 멋쟁이사님 이두희 대표님인데 이 프로젝트에도 이제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할 점은 프로게이머 홍진호 또 기온패트리가 이 프로젝트에 디렉터나 어드바이서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한 주간의 또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주 새롭게 추가된 코너입니다. NFT 오프 더 윅 한번 볼까요? 네. 그 메일은 아니지만 이제 하루하루 이제 뭐 랭킹 탑5나 들지는 못했지만 조금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다 싶은 이제 NFT들을 따로 이제 뽑고 있고 이제 한 주간 봤을 때 이번 주는 한 두 개를 뽑았습니다. 두 개를 뽑았는데 하나씩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네. 일단 그림을 보시면은 이 NFT 그림이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가장 비싸게 팔린 최근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H.C.N. Chang'er Got This라는 건데 전체 컬렉터블 중에서도 가장 레어한 쪽에 속하는 그림이고요. 형태는 다 같습니다. 이제 동양의 여자 동양의 미를 살린 이제 아트워크 컬렉터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액은 시비더로 최근에 시비더에 팔렸던 게 가장 비싸고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컬렉터입니다. 아트는 잘 모르겠고 NFT도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떤 걸 사야 될까 싶을 때 이제 한번 해보시면 좋은 건데 NFT 컬렉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픈시에서도 컬렉터별로 이게 검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컬렉터를 그러니까 이 아트가 마음에 들어서 이 아트가 누가 샀는가 찾아보고 그 컬렉터를 해보면은 이렇게 그 컬렉터가 어떤 NFT를 갖고 있는지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드는 혹은 또 각각 컬렉션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투자할 만한 걸 골라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별로 유명한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NFT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명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뭐 어떤 이번에 이게 성공하면서 자기 트위터에 너무 기뻐하는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런 거 봤을 때 평소에 그림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아티스트 평소에 아티스트가 이제 활로를 못 찾았을 때 이제 NFT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뭐 이런 게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것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상당히 예쁜 어떤 이제 사진인데요. 아이린 자우라는 인플루언서입니다. 트위터 팔로워가 한 13만 명 되는 분인데 이런 이런 류의 사진들을 한 천 개를 이제 팔았고 NFT로 발행해서 팔았고요. 8.88 리더에 이제 최근에 거래가 된 NFT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사진들이 보통은 대부분 이제 여성미를 강조하는 이런 사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린 자우는 이제 상당히 예전부터 커뮤니티 기반을 단단히 구축해 왔습니다. 누구나 이런 사진을 찍으면 NFT를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인플루언서가 커뮤니티 기반으로 자신을 브랜딩하고 이제 NFT화해서 이제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아나운서님께 좀 더 이제 커뮤니티 기반을 다지시고 앞으로 NFT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되네요.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타임즈 NFT 리포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NFT 드롭 일정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